진짜 고맙잖아요. 바쁜 스케줄에 또 여기 참여를 해주셨잖아요. 네 우리 서창원 의원님께서 오셨으니까 여러분께 오셨는데 목소리도 한번 들려드려야지. 맞아요. 그래요. 촬영하시더라고요. 아 그런데 예예. 그래요. 설명하고요. 네. 멀리 화성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김찬수 가수님. 김찬수의 가수님. 아이고 미안해요. 내가 지금 이렇게 봐서 아이고 이렇게 나 시국을 보니까 미남지 치워맞네요. 미남지 치워맞네요. 그런데 내가 방해를 나서 월요일에 한 번에 노초로 의원 지역에 내 광주 분들이 많이 올 수 없는데 지난번에 노초로 의원 태촌남당 사무장을 했거든. 그래서 아시는 분이 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바꾸면 살게요. 미안했습니다. 네 여러분.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평소에 내가 이거 치워주세요. 이거 치워도 돼. 또 살아가는 우리 노초로 의원이 연예인 시민 봉사단 같듯이 천재가 돼서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인천에 가서 특강하고 술 한잔 먹고 싶은데 여러 분들 오신 날에서 술도 못 먹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말 노초로 의원 내가 친 동생 같이 내가 또 대학 후배니까 사랑하는 정말 후배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잘 키워주시고 앞으로도 잘 키워주시면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할 것이고 미친 건 막 광주에 미쳐버렸어요.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반갑습니다. 저희 연예인 여러분들 죄송스럽고 오늘분이 노래하시는 파트의 청축을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. 노래하십시오. 죄송합니다. 그 여자가 솔직히 얘기인데요. 술 한잔 사달라고 막 부르는 여자예요 저 여자. 술 한잔 사주실래요 여러분들.